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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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은 와버렸당 와 너무 신나버리는걸 여보 아니 그니까 요로가 안 온 게 좀 아쉽네 하지만 요로표로 할아버지를 해놓고 왔다고 아빠 오랜만이에요 어어 사파리 체험하러 온 거지?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스키장으로 왔는데 에.. 리아야 너네 스키장으로 와서 니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졸랐잖아 아 요리누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일단은 우리 주차장에 가다가 주차해놓고 스키장에 빨리 올라가보자 여기 스키장이 엄청 크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 맞아 스키장이 엄청 크네 한번 읽어볼까 영어라서 모르겠구만 그냥 집에 가자 바로 가버리자 지도는 필요 없어요 스키장이라서 그런지 엄청 춥구만 어디가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보고 왔어야지 아 맞다 여보 나 스키복이 없는데 이거 어쩌면 좋죠? 생각해보니까 나도 스키복이 없는데 어쩌면 좋지? 아 맞다 스키장에는 스키복을 대여해주는 데가 있어 어 저기 마침 앞에 보이는구만 난 제일 이쁜 형광색으로 할 거야 안녕하시옵니까 안녕 여러분 환상의 스키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그 스키복을 안 입고 와서 그러는데 대여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스키복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저 맨 위에 있는 게 좋겠네요 아 이거요? 나이 비싼 건가 됐어 아이차 아이차 1시간에 얼마죠?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아 진짜 비싸잖아 사는 게 나을 뻔인데 여보 자 우린 4명이니까 40만원이네? 아 그러게 말이야 카운트에 있는 거요 카운트에 있는 거요 오늘 스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확 타는 건가보네 자 여기 있습니다 여보 한 번 패션 좀 봐야겠구만 스키복이 어울리는지 좀 봐야겠어 완전 잘 어울릴 거야 와 완전 아쿠아맨인걸 뭐야 민트껌 같아 민트껌 와우껌 같아 메오껌 음 그래 그래 저희 아들 것도 좀 주세요 저 어울리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자 애들용 자 여기 있습니다 오 이쁘겠는걸 아 반지가 없는데 아 아 아깝구만 자 받으세요 야 뭐예요 어쩔 수 없어 원래 스키복은 그렇게 어 끼는 거야 응 응 응 아 그럼 하라고 찌네요 아 정말 귀엽네요 아이들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그럼요 아 그러면 우리 나 발이 같이 생겼어 본격적으로 스키장 위로 올라가볼까 응 아이 아버님은 없어? 어 있고 오신 거 아니었어 아 있고 오신 거 같은데 어째서 없네 덜덜 떠셔야겠네 좋았어 어 이게 리프트인가 어떻게 타는 거죠? 자 손님들 아 리프트 처음 타시나보군요 아 네 아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리프트가 내려옵니다 이걸 구멍 안에서 클릭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 탈 수 있습니다 아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들 어 리프트 다 타고 저기 정상 위에서 만나자고 응 알겠지 그래 그래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탈 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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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미치면 아무도 못하잖니 순서를 지켜야지 리아야 순서를 지켜야지 어 그래 이 구멍에서만 탈 수 있다고 했어 자 올라가볼까 오오오오 야 경치가 엄청 좋은걸 야 스키장 형 오게 잘했어 어? 어 여보도 어때? 거기 경치 좀 좋아? 아 여기 끝내주는 거 같애요 난 지금 올라가고 있어 이거 살짝 무서운데 놀이공원에 온 거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스키장이 엄청 크구나 어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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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갔다 정상이다 와 이거 진짜 재미나는걸 야 아 올라오셨어요? 아 재밌는데 재밌어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엄청 올라가서 재밌네 아 생각보다 재밌네 경치도 엄청 좋고 와 스키장이 이게 전경인가 정말 대단한걸 이게 스키 전경 아아아아아아아 가자 알아보자 아이고 스키를 타러 가셨네 먼저 아 리아야 왔어 신난다 정말 신나지 할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먼저 스키장 아래로 내려가셨던다 어휴 도착했다 그러게 말이야 아 어쨌든 우리 어디로 가야될까 어 뭐야 여기 짚라인이 있는걸 우리 짚라인 타고 내려갈까 아 이건 좀 무서운데 아 그니까 말이야 이거 엄청 빠른건데 아 같이 가 출발해 어 자 나도 간다 자 갈게 오 와 너무 빨라서 아이고 야 여보 이거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 이러다 떨어져 버리지 죽어버리는건 아니지 정말 걱정이 된다 어이 앞에 여보가 보여 어이거 우와 여기 근데 산이 엄청 많아서 공기가 엄청 좋아 어 야 이거 짚라인 정말 재밌네 어 저기 리아가 보이네 리아야 아빠도 왔어 빨리 와 봐 아니 여기 곰인형이 있네 뭐야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환상의 나라 스키 날의 마스코트 아 곰씨입니다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주차가 아니고요 바람쥐처럼 생겼는데 아 네 여기 뭐하는 곳이죠 아 여기는 말이죠 여기 딱 보시면 물이 있잖아요 아 네 눈 눈 문이 있네요 네 이 물을 타고서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벨을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같이 탈 사람 좋았어 어 어 자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군요 야 나머로 다 출발한다 와 우우우우우우우 우리도 잘stand 이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시킨형길 잘 했다리까 otta 쒸우우우 자 리아를 꽉잡어 아빠는 아빠는 폭주끼관차니까 말이야 와 오 미니роки 램스 칙칙 푹푹 이야 이거 멈추질 않아버리는걸 야 이거 재밌는걸 아 여보 잘 오고 있어 아 뒤에도 잘 오고 있네 어? 조심하라구 아우 왜이렇게 느려 아우 그냥 아버님이 운전하시든가 아우 비켜봐 빨리 리아야 리아야 너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싸우는 어린이 어린이 되면 안되는 건다 알겠지 알고있어 이 오빠 야 우리가 처리한다 우리가 처리한다 절로 가지 못할까? 이걸 왜 못해 이걸 아우 답답해 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다 온건가 아 여기 있잖아 어 안녕하세요 하하하 민망쓰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이제 또 뭘 즐기러 가볼까? 저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올라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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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까지 조난을 안당하시고 오신걸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이 찾느라 죽을 뻔했어요 어 정말 첫번째 손님이시군요 자 오늘은 에 이거는 뭐냐면 네 점프스키입니다 점프스키 오 점프스키 이거 재미나겠는데요 오 그렇죠 하지만 안전은 보장못합니다 아 그래요 자 해보세요 아 그러면은 먼저 출발해리야야 어? 굉장히 빠를 거란 말이야 오 오 나 이제 출발해 볼까? oséqu 오오오오오 우아! 나도! 나도 간다! 오! 타바 타바 이거 와 엄청 재밌어! 우아! 어디까지 날아 bear! 오와아아! 우아오 students 오우 속도가 출제가 되질 않아! 우오오웅 야! 간다아아 jak comida 우우 ho 끝스키장이 오길 잘했단 말이야! 와아아아 호호호호호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요호호호 어! 한 번 더! 우와아아아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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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을 맛보고 왔어 아유 근데 아버님은? 아 오셨어요? 아유 이거 엄청 재밌다 어? 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자고? 아니야 아직 메인 이벤트가 남아있다고 저어억이 리포트를 타고 저어억 산쪽에 올라가서 신나는 스킬을 타러 갈거라고 빨리 따라와 저.. 저것 때문에 온거란 말이야 아 여기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박수 쳐드립니다 아 이번에 타실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눈썰매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눈.. 이게 썰매라구요? 네 여기 이 해발 어 2000m의 정상에서부터 저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구덩이 까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러면 다들 준비해주세요 아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 되는건가요? 네 알아서 출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다 3 2 1 야 너무 빠른거 아니냐고 이야 오 너무 빨라 여보 이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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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거 모르는 기가 맞은지 모르겠어 너무 빨라 왜 어디있니 뭐야 나 1등으로 도착했잖아 과연 2등은 누구일 것인가 3등은 김여 아 이거 간만에 놀러 온 여행 온 건데 이거 스키장 너무 재밌잖아 여보 나중에는 요로로 데리고 또 오자 그게 좋겠어 리아도 또 올래 신난다 재밌다 안 내릴 거다 내려 싫어 내리란 말이야 안 내릴 거야 너무 재미있다 혹시 감사합니다.